그래도 나오신 김에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 번 한 바퀴를 도시면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? 아 도는 걸로요? 네네 선배님을 따라갈게요 한 번 해볼게요 한 바퀴 돌면 숨이 너무 잘 것 같긴 한데 음악 주세요! 자 열차 수요하겠습니다 아 원 아 원 투 쓰리 포 아 원 투 쓰리 포 괜찮으세요? 아이고 여기 넘어지지 몰랐네 오늘 오늘 오밤이가 고생 많이 하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오난 오밤이 활동의 첫 로컷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스페셜한 무대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리즈니스라는 곡이고요 한 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태민님의 스페셜한 무대 더 리즈니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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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what got the 리즈 더 리즈니스 너 집어 삼키지 My 리즈니스 behaviors 1 알겠습니다 좀 더 리즈니스 속삭임이 퍼져 소리나 쳐 바짝 떠 다 s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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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재해진 g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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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어지럽게 엇갈리던 수많은 말 Don't really care 모든 게 우스워 난 Yeah 그럴듯한 거짓은 흥미 없어 내 안에만 두 길을 기울여 난 You know I got the risk Don't risk me, 너 집어 삼키지 I'm not risk me, 색 다 날리지 마 Hey, sit on and listen up Mmm, sit on and listen up 규기적인 누군가의 수근거림 나는 순직인 채 변신 속에 미어섬 차갑게 귀를 파고들 때 때를 기다리듯이 굳게 닫혀있는 lips You know I'm I see 긴 말은 필요 없지 하나둘씩 입술에 숫자를 세네 이제와 등록한다면 몰라 내 feeling so random 끝까지 내버려 나의 손에 쥐어진 hand 배수팔와도 맞서는 잠깐이라도 위해져가는 쉐로 그들이 막으려 해도 석색이 켜지는 candle Yeah 어지럽게 엇갈린 수많은 말 Don't really care 모든 게 우스워 난 Yeah 그랬듯한 거짓은 흥미 없어 내 안에만 두기를 그려놔 You know I got the reason The reason is 나 집을 삼키지 My reason is Sit on and listen up Hey Sit on and listen up Ooh Sit on and listen up Yeah You know I got the reason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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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t on and listen up Yeah Sit on and listen up Ooh Sit on and listen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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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악묘와 함께한 오나 로밤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이 아홉 번째 밤이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배웠던 즐거운 녹화였습니다. 오빠는요? 저는 오늘 정말 많은 걸 보여드린 날 역대급으로 많이 보여드린... 찬양 씨에게 큰 박수 주세요!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악! 악! 이었습니다! 던지 마세요! 이었습니다! 사진 제 인식emos요? 감사합니다.